1. 몸을 가지고만 아는 한정에서는 그 누구가 굳이 싫은 것도 무서운 것도 없다. 2. 명준에게 준 몸을 망갑에게 못 줄 것도 없고 망갑에게 허락한 것을 천수에게 거절할 것이 없다. 안녕하세요. 댕댕이와 채글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작품은 이오석 작가님의 분녀입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우리도 없는 농장에 아닌 때 웬일인가를 의아하게 여기고 있는 동안에 집채 같은 돼지는 헛간 앞을 지나 묘포 밭으로 달아온다. 산돼지 같기도 하고 마발이 같기도 하여 보통 돼지는 아닌 데다가 뒤밑혀 난데없는 혹의 한 마리가 거위 영광같이 껑충대고 쫓아오니 돼지는 불심지가 올라 갈팡질팡 밭 위로 우겨든다. 풀 뽑던 동무들은 간담이 서늘하여 꽁무니가 빠져라 산지 사방으로 달아난다. 허구 많은 지향 다 두고 돼지는 굳이 이쪽을 겨누고 욱박아 오는 것이다. 분녀는 기급을 하고 도망을 하나 아무리 애써도 팔이 제게 떨어지지 않는다. 신이 빠지고 허리가 휘는데 엎친 데 덮치기로 공치기 앞에는 넓은 토벽이 막혀 꼼짝 부득이다. 옆으로 빛 빼려고 하는 서슬의 돼지는 앞으로 왈칵 덮친다. 손가락 하나 돌릴 여유도 없다. 육중한 바위 밑에서 금시의 육신이 터지고 사지가 떨어지는 것 같다. 팔을 옴짝달짝 할 수도 없고 고함을 칠래야 입이 움직이지 않는다. 분녀는 질색하여 눈을 떴다. 허리가 뻐근하여 몸이 퉁새난다. 문득 짜장 놀라서 엉겹결에 소리를 치나 소리는 나오지 않는다. 입안에는 무엇인지 트러마 키우고 수건으로 자갈을 물리워 있지 않은가. 손을 쓰려 하나 눌리웠고 다리도 허리도 머리도 전신이 무거운 돼지 밑에 있는 것이다. 몸에 칼이 돋치기 전에는 이 몸 도둑을 물리칠 수 없지 않은가. 어둠 속에서도 경풍할 변개에 부끄러운 생각이 났다. 어머니 앞에서도 보인 법 없는 몸뚱이를 하고 옷으로 덮으려 하나 생각뿐이다. 어머니는 하고 가까스로 고개를 돌리니 운목에 누웠고 그 너머로 동생의 코 고는 소리가 들린다. 같은 방에 세 사람씩이나 산 넋이 있으면서도 날 도둑을 들게 하다니 멀건 등신들이라고 원망할 수도 없는 것이 된 낯일에 노그라져서 한빠 단잠에 치하여 있는 것이다. 발로 차서 어머니를 깨우고도 싶으나 발이 닿기에는 동이 떴다. 삼경이 넘었을까 밤은 막막하다. 열린 분으로는 바람 한숨 없고 방 안이나 문 밖이 일반으로 까마득하다. 먼 하늘에는 별똥 하나 안 흐른다. 원망할 것 없다. 둘만 알고 있으면 그만이야. 내가 누구든. 아무에게나 다 마찬가지인걸. 더운 날숨이 이마를 덮는다. 부스럭부스럭하더니 저고리 구름을 올개미 지워 메워주는 눈치다. 간단하고 감쪽같다. 도둑은 흔적 없이 훔칠 것을 훔치고 뜸실하고 나가버렸다. 몸이 풀리우자 분녀는 뛰어 일어나 겨우 입봉창을 빼기는 하였으나 파장 후에 소리를 치기도 객적다. 대체 웬 녀석인가. 뛰어나가 살폈으나 간 곳 없다. 목소리로 생각해 보아도 알 바 없고. 떼어진 옷고름을 만져보는 건 뜻 없다. 하늘이 새까맣다. 그 새까만 하늘이 부끄럽고 디딘 땀이 부끄럽고 어두운 밤을 대하기조차 겸연스럽다. 몸이 무식은하다. 우물에서 물을 두어들에 퍼올려 얼굴을 씻고 방에 들어가 등잔에 불을 켰다. 어둠 속에서 비밀을 가진 방안은 밝을 땐 천연스럽다. 땅 그 어느 한 구석이 무지러 떨어졌을 것 같다. 하늘에 별 한 개가 없어졌을 것 같다. 몸뚱이가 한 구석 뭉척 이지러진 것 같다. 반쪽 거울을 찾아들고 얼굴을 비치어 보았다. 코며 입이며 볼이며 가상하지 않고 제대로 있는 것이 도리어 신기하게 여겨졌다. 어차피 와야 할 것이겠지만 그것이 너무도 벼락으로 급작스리 어처구니없게 온 것이 분녀에게는 알 수 없이 겸연스러웠다. 얼굴과 몸을 어루만지며 어머니의 잠든 양을 물끄러미 바라보려니 벼란간 소름이 치며 가슴이 떨린다. 무서운 생각이 선뜻 들며 어머니를 깨우고 싶다. 그러나 고난 눈을 멀뚱하게 뜨고 상기된 눈망울로 이쪽을 바라보는 것을 보면 분녀는 딴소리밖에 못하였다. 새까맣게 흐린 품이 천둥하고 비올 것 같으 묘포 감독 박추의 지실까 대설대설하며 엄부렁한 폼이 아무 지신들 못할 것 같지 않다. 계집아이들 틈에 끼어 인부로 오는 명주의 지실까 눈질이 영매스러운 것이 보통 아이는 아니나 워낙 집안이 억판인 까닭에 일껏 들어간 중등학교도 중도에서 퇴학하고 묘포인부로 오는 것이 가엾긴 하다. 그러나 그리고 터놓고 울러맸다고 하면 응락할 수 있었을까 군청 사동 섭춘이나 아닐까 한 길에서도 소락소락 말을 거는 지알봉수 그 초란이라면 치가 떨려 어떻게 하나 잠을 설구쳐버린 품녀는 고시랑 고시랑 생각에 밤을 샜다. 이튿날은 공교로이 굳은 까닭에 비를 칭탈하고 일을 쉬고 다음 날 비로소 묘포로 나갔다. 같은 생각이 머릿속에 뱅뱅 돌아 사람을 만나기가 여간 겸연적지 않다. 사람마다 기연면 혐의를 걸어보기란 면난스런 일이었다. 하늘이 제대로 개고 땅이 이지러지지 않는 것이 차라리 십버시럽다. 천지는 사람의 일신의 개변쯤은 익지 않은 과실이 벌레에게 긁힌 것만큼도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모양이다. 하긴 다행이지 몸의 변고가 일일이 하늘에 비춰진다면 기분이 수냐 옥녀 모든 동무들에게 그것이 알려질 것이요. 그들의 내정도 역시 속 뽑히울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자 별안간 그들은 대체 성할까 하는 의심이 불현듯이 솟아오르며 천연스러운 얼굴들이 능청스럽게 엿보였다. 박주와 명준에게만은 속내를 드리운 것 같아서 고개가 바로 쳐들리지 않았다. 다시 살펴도 가잠나룻이 듬성한 검센 박주 거드럼부리는 들떼 이 녀석한테 당하였다면 이 몸을 어쩌노 잠자코 풀 뽑는 무죽한 명준이 새침한 몸짓 어느 구석에 그런 부락부락한 힘이 들어 있을 것 사람은 애양으로는 알 수 없다. 마치 그것이 명준이요. 적어도 명준이었으면 하는 듯이 이렇게 생각은 하나 연상과 눈치로는 그가 큰지 누가 큰지 도무지 건이 챌 수 없다. 이러다가는 평생 그 사람을 모르고 지나지나 않을까. 맡은 땅에 풀을 뻗고 난 명준은 감독의 분부로 이깔 보기에 뿌릴 약재를 풀어 무자위로 치기 시작하였다. 한 손으로 물을 뿜으며 다른 손으로 물줄기를 흔들다가 고무줄이 빗나가는 서슬에 푸른 약물이 옥녀의 낯짝을 쏘았다. 옥녀는 기겁을 하여 농인 줄만 알고 저 녀석 얼뜨게 같이 해가지고 요새 무슨 곡절이 있어 하고 쏘아붙인다. 명준은 픽 웃으며 마침 손이 민 분녀에게 고무줄을 지어주고 뿌려주기를 청하였다. 두 사람이 한 무자위로 협력하게 되자 옥녀는 더 말이 없었다. 통에 꽃을 다 쳤을 때 다시 물을 기를 양으로 분녀는 명준의 뒤를 따라 도랑으로 내려갔다. 도랑은 풀이 가리운 밭에서 보이지 않는다. 명준은 손가락으로 물탕을 치며 낯이 부드럽다. 일하기 되지 않니? 대번에 농조로 너 너 어떤 놈에게로 시집가련? 박초 한테라도 미친 것 땄다가 시집 갔니? 안 갔니? 관잔놀이가 금시에 빨개진 것을 민망히 여겨 곧 뒤를 이었다. 평생 시집 안 갈테냐? 망할 녀석 난 이 고장에서 없어지겠다. 살 재미 없어. 계집애들 틈에 끼어 일하기도 낯없다. 일한 데야 부모를 살릴 수 없고 잣단 세금도 못 물어 드잡이를 당하는 판이 아니냐. 이 까짓 고향 고맙 자너. 만주로 가겠다. 돌아다니며 군광이나 얻어보련다. 엄청난 소리지. 그러나 사람의 운수를 알 수 있니? 정말 가겠니? 안 가고 무슨 수 있니? 이까지 쭉쟁이 땅 파야 소용 있나? 거기도 하늘 미치니 사람 살지 설마 짐승만 살겠니? 물을 나르고 다시 도랑으로 내려왔을 때 병주는 닫다가 분여의 팔을 잡았다. 금덩이를 치고 올 때까지 나를 기다려주련? 눈앞에 찰락거리는 명준의 옷고름이 새삼스럽게 눈에 띄자 분여는 번개같이 정신이 번쩍 들었다. 끝을 홀켜맨 고름이 같은 꼴의 제 옷고름과 나란히 들이온 것이다. 내 짓 이었구나. 분여는 짧게 치고 고개를 떨어뜨렸다. 언제까지든지 나를 기다리고 있으련? 박추의 소리가 나자 두 사람은 날색에 떨어져 밭으로 갔다. 분여는 눈앞이 아찔하며 별안간 현기증이 났다. 그 뿐 명준은 다시 묘포밭에 나타나지 않았다. 다음 날도 다음 다음 날도 며칠 후에 짜장만주로 내뺐다는 소문이 들렸다. 분여는 마음이 아득하고 산란하여 일을 쉬는 날이 많았다. 분여는 그렇게 눈 떴다. 인생의 고패를 겪은지 이태에 몸은 활짝 피어 진한 비밀의 자치도 어스레하다. 껍질에 새긴 글자가 나무가 자람을 따라 어느 결엔지 형적이 사라진 격이다. 이제 아닌 때 별안간 불풍 낮에 두 번째 경험을 당하려고 하는 자리에 문득 옛 생각이 떠오르지 않을 수 없었다. 흐르는 향기같이 불씨의 전신을 휩싼다. 피가 끓으며 세상이 무섭고 가슴이 두근거리며 손가락이 떨린다. 물동이를 깨뜨린 때와도 같이 겁이 목줄을 조인다. 대체 어떻게 하여서 또 이 지경에 이르렀나 생각하면 눈앞이 막막하다. 거리에 자주 삐죽거린 것이 잘못일까 빤가비에게는 어찌 되어 이렇게 허름하게 보였을까 돈도 없으면서 가게에 들어가서 이것저것 탐내는 것부터 틀렸다. 집안이 들고 날판에 든벌의 옷도 관함한데 단업임은 다 무엇인가 돈 있는 사람들의 단업놀이지 가난한 멀떡꾼이의 아랑곳인가 이곳 질숙 저곳 기웃하며 만져보고 물어보고 눈을 까고 한숨 쉬고 하는 동안에 엉뚱한 딴군에게 온전히 깐보이고 감 잡혀왔다. 망가비는 가게에 사람이 빈때를 가는 보아 미처 겨를 사이도 없게 몸째 덜렁 떠받들어 뒷방에 넣고 안으로 문을 잠근 것이다. 불악스러운 꼬리 사내란 모두 꿈에서 본 돼지요. 엉큼한 날 도둑이다. 훔친 뒤에는 심드렁 하다. 가지고 싶은 것을 말해봐. 무엇이든지 소용되는 대로 줄게. 욕을 주어도 분수가 분수가 있지. 사람을 어떻게 알고 이 수작이야? 분녀는 새삼스럽게 짜증을 내며 보기 좋게 볼을 올려붙였다. 엄청난 짓을 당하면서 심상한 낯을 지닐 수도 없고 그렇게라도 할 수밖엔 없었다. 미워 그랬나? 몰라 녀석. 쏘아 붙이고는 팔로 눈을 바치고 닫다가 울기 시작하였다. 사실 눈물도 나왔다. 첫번에는 겁결에 울기란 생각도 안 나던 것이 지금엔 눈물이 솟는 것이다. 그 무엇을 잃은 것 같다. 다시 찾을 수 없을 것 같다. 안타까운 생각에 몸이 떨린다. 울긴 왜 사람은 다 그런 것이야. 단호의 들 것 한 벌 갖추어 줄게. 머리를 만지다 어깨를 지극거리면서 삽삽하게만 굴면 야 이 가게라도 반 나눠 줄걸. 가게에 인기척이 나는 까닭에 분녀는 문득 울음을 그쳤다. 부르다 주인의 대답이 없으니 사람은 나가버렸다. 망가비는 급작스럽게 말을 이었다. 여편내가 중풍으로 빠져마저 거꾸로져 가는 판이니 그렇게만 된다면 나는 분녀를 새로 맞아다 가게를 맡길 작정인데 뜻이 어떤가? 울면서도 분녀는 은연 은연 중 길을 솔 꽃 하고 있었다. 잘 생각해 볼 일이야. 듬짓이 눌러놓고 망가비는 한걸음 먼저 방을 나갔다. 손님을 보내기가 바쁘게 방문을 빼꼼히 열고 불러냈다. 이것 넣어둬. 소매 속에다 무엇인지를 틀어 넣어주는 것이다. 분녀는 어안이 벙벙하였다. 집에 돌아와 소매 갈피를 해치니 지전 한 장이 떨어졌다. 형용 보던 것보다도 훨씬 넓고 푸르다. 관함한 것을 앞에 놓고 분녀는 저기 마음이 느근하였다. 군청 관사의 아침 저녁으로 식모로 가서 버는 한 달 월급보다 많다. 월급이라야 단돈 사원으로는 한 달 요의 보탬도 못된다. 화세로 얻어붙이는 몇 대기의 밭을 그래도 어머니와 동생이 드세게 극성으로 가꾸는 덕에 제철 제철의 곡식이 요를 도우니 말이지 그것도 없다면야 분여의 월급만으로는 코에 바를 나위도 없을 것이다. 앤 곳에 가있는 오빠가 좀 더 온전하다면 집안이 그처럼도 군색치는 않으련만 엉망인 집안의 사람조차 망란이어서 이웃고울 목탄 조합에 가있어 또박 또박 월급 생애를 하면서도 한 푼 이렇다는 법 없었다. 제 처신이나 똑바로 하였으면 걱정이나 없으련만 과당하게 건들거리다가 기어이 거덜라고야 말았다. 늦게 배운 오입에 수입을 탕갈하다. 나중에 공금에까지 손찌검을 한 것이다. 탈로 되었을 때에는 오백 소수나 감춰낸 띄었다. 즉시 그 고울 경찰에 구금되었다가 검사국으로 넘어간 것은 물론 이어니와 신분 보증을 선 종가의 배상액을 빗발같이 청구함으로 종가에서는 퍼질 뛰어들어 야기를 부리는 것이다. 집안은 망조를 만난 듯이 시산하고 의시년스럽다. 불의의 수입을 앞에 놓고 분녀는 엄청나고 대견하였다. 어떻게 했으면 오를까? 집안일에 보태자니 빚없고 혼잣일에 쓰자니 끔찍하고 불안스럽다. 대체 집안 사람들에게는 출처를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 관사에서 얻어내왔다고 해서 고지 들을까? 가난에 과남은 도리어 무서운 일이다. 왈칵 겁도 났다. 술집 계집이나 하는 짓이 아닌가? 집안사람도 집안사람이려니와 명준에게 상구에게 들 낫이 있는가? 설사 만주에는 가있다 하더라도 천 몸을 준 명준이가 아닌가? 그야말로 불시에 금덩이나 짊어지고 오면 어떻게 되노? 그러나 명준이 보다도 당장 날마다 만나게 되는 상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단 말인가? 확실히 그를 깔보고 오기는 했다. 그렇기 때문에 벌써 피차에 정을 두고 지낸지 반년이 넘는데도 몸 하나 까딱 다치지 못하게 하여왔다. 그 영 몸은 다칠 염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깔중 보일 일금인가? 명준이 같이 역시 눈질이 보통 재물은 아니다. 학교도 같은 학교나 명준이 같이 중도에서 폐약할 처지도 아니요. 그것을 마치고는 서울 가서 웃 학교를 치를 생각이라니 그렇게만 된다면야 취직도 한층 높아 고을 학교만을 졸업하고 삼종 훈도로 나가거나 조합 견습생으로 뽑히는 것과는 격이 다르다. 다만 세월이 너무 장과한 것이 지리하다. 지금 학교를 마치제도 이태 웃 학교까지 피람은 어느 천년일까 그때까지 에는 집안은 창이 날 것이다. 봄까지 허락하면 일이 댑대 틀어질 것 같아서 언양만 하여놓고 손가락 하나 까딱 못하게 한 것이다. 상구 역시 그것을 원하지 않았고 공부에 유난스럽게 힘을 드리는 모양이다. 그러는 동안에 이 꼴이 되고 말았다. 허랑한 몸으로 상구를 어찌 대하노 그렇다고 그를 당장에 단념할 신세도 못되고 지은 죄를 쏟아넣고 울고 뛸 수도 더욱 없는 것이다. 생각과 겁과 부끄러움에 분녀는 정신이 석갈린다. 학교가 바쁜지 여러 날이나 상구를 만날 수 없다. 눈앞에 면대하지 않으니 겁도 차차 으스러지고 도리어 마음은 허랑하게 만든다. 실상은 다음 날로라도 곧 가려 하였으나 겨면적은 마음에 그럴 수도 없이 며칠은 번졌다. 그날 부랴부랴 그곳을 나오느라고 망가비 가게 물건을 잊어둔 것이다. 물건도 물건 공치기 손에 걸치는 옷가지인 까닭에 안 찾을 수도 없고 밤이 이슥하기를 기다려 분녀는 조심스러이 거리로 나갔다. 한길에는 사람들이 듬성 듬성 하다. 정과는 달리 한결 조물거리는 마음에 사방을 엿보며 가게로 들어가자 기다리고 있다는 듯이 망가비는 성큼 뛰어나온다. 올 올 사람도 올 사람도 없을 할 듯 하군 밀창을 드르렁 드르렁 밀고 휘장을 치고 가게를 다치는 것이다. 곧 갈 텐데 눈어림만 했더니 맞을까 골방문을 냉큼 열더니 망가비는 상자를 집어낸다. 덮개를 여니 뾰족한 구두 새까만 광채 분녀는 눈이 어립다. 팔을 낙구어 쪽마루로 이끈다. 분녀는 반갑기보다도 무섭다. 그까짓 구두쯤 불 하나를 끄니 가게안은 어둑스레하다. 망가비는 마루에 걸터 앉자 강행히 팔을 잡아 끈다. 뿌리치고 빼다가 전봇대 보소리에다 붙들렸다. 손가락 경향 좀 해볼까 우격으로 끌리온다. 마루에 이르기 전에 망가비는 날쌉에 남은 등불을 마저 죽여버렸다. 어두운 속에서 분녀는 시름꾼 같이 왈칵 쓰러졌다. 더운 날 숨이 복덜미를 엄습한다. 굵은 바로 얼거메인 것 같이 몸이 가쁘다. 미친 것 즐겨서 들어온 것은 아니나 굳이 거역할 것이 없는 것은 몸이 떨리기는 하나 거듭하는 동안에 마음이 한결 유하여 진 것이다. 무엇보다도 어둠에는 눈이 없는 까닭에 부끄러운 생각이 덜하다. 별안간 밀창을 흔드는 인기척에 달팽이 같이 몸이 움츠러들었다. 시치미를 때려던 망가비는 요란한 소리에 잠자코 있을 수 없어 소리를 친다. 천수냐 하는 수 없이 문을 여니 천수가 야단났어요 어느결에 든지 들어와서 병환이 더해서 댁에서 곧 들어오시라구요. 더하다니 풍이 나서 사람을 몰라봐요. 곧 갈게 어서 들어가. 천수가 약삭빠르게 불을 켜는 바람에 풋녀는 별수 없이 어지러운 꼴을 등불 아래 드러냈다. 움츠러들며 외면 하였으나 천수의 눈이 등에와 붙은 것 같다. 녀석 방정맞게 망가비의 호통에 보다도 천수는 풋녀의 꼴에 더 놀랐다. 이튿날 상구가 왔다. 임시 시험이라고는 칭탈하나 5월도 잡아들지 않았는데 모를 소리였다. 어떻든 그를 만나기는 퍽도 오래간만이다. 거의 하루 건너로 찾아오던 것이 문득 끊어지더니 마침 두 장 토막을 넘긴 것이다. 하기는 전 모양 그 모양 지닌 책보도 전의 겉 대로였다. 다만 얼굴이 좀 그을렸고 눈망울이 그 무슨 생각에 멀뚱하다. 피련코 곡절이 있으련만 그것을 꼬식꼬신 묻기에 분녀는 심고를 하며 상구의 말과 눈치가 될 수 있는 대로 자기의 일신의 변화위에 떨어지지 않도록 발뺌을 하노라고 애를 썼다. 속으로는 상구한테서 정이 벌써 이렇게도 떴나 하고 궁리 다른 제 심정을 아프고 민망하게도 여겼다. 거짓 없는 상구의 입을 쳐다보기도 제망스럽다. 시골 학교 재미 적다. 서울로나 갈까 생각하는 중이다. 새삼스런 소리에 분녀는 의아한 생각이 나서 아무데들 가면 시험 없나? 뚱딴지 같이 닫다가 서울은 왜? 조사가 심해서 책도 마음대로 읽을 수 책권이나 뺏겼다. 서울 가면 책도 소원대로 읽을 거 동무들도 흔할 거 책 책 하니 학교 책이나 보면 됐지 밤낮 무슨 책이야? 책보를 끌러 활짝 해치니 교과서 아닌 몇 권의 책이 굴러나왔다. 영어책도 아니여 수학책도 아니여 그렇다고 소설책도 아닌 불구 칙칙한 껍질의 두터운 책들이다. 분녀는 전부터도 약간은 상구가 그러스럼한 책을 읽고 있는 것과 그것이 무슨 속인가를 짐작하여 행여나 하는 의심을 품고 오기는 왔다. 집에 집에 두면 귀찮게 몇 권 추려 가져왔다. 소용될 때까지 간직했다. 추렴 주제 넘게 엉큼한 수작하다 망할 장보냐 까딱하다 건수 윤팩골 데려구 함부로 지껄지 말어 짓불도 모르거든 상구는 눈을 부르댔다. 너 요새 수상하더라 태도가 틀렸지 소리를 치며 책을 링큼 들어 분녀의 볼을 갈긴다. 어떻게 알고 그런 주제 넘은 대꾸야 돌리는 얼굴을 또 한 번 갈기다가 문득 고름 끝에 올가멘 반지를 보았다. 윈 것이야 잡아채니 고름이 떨어진다 상구는 금시에 눈이 찢어져 올라가며 불이라도 토할 듯 무섭게 외친다. 어느 논팽이를 웃어붙였니? 개차반? 첨보? 머리채가 휘어잡혔다. 볼이 얼얼하고 이빨이 솟는 듯 하나 분녀는 아무 대답 없다. 모처럼의 기회에 차라리 죽지가 꺾기우게 실컷 맞고 싶다. 미안한 심사가 약간이라도 풀려질 것 같다. 숫재 그 손으로 죽여주었으면 실토였다. 눈물이 솟는다. 큰 것 죽이지 네까짓 것 죽이러 생겨났겐? 결착을 내려는 듯이 몸째 차박 지르고 상구는 훌쩍 나가버렸다. 어쩐지 마지막 일만 같아 분녀는 불현듯이 서러워 치며 공연히 그를 설구친 것을 띄우쳤다. 저녁때 밭에서 돌아오기가 바쁘게 어머니는 황당하게 설렌다. 들었니? 상구 말이다. 분녀의 얼굴에는 아직도 눈물자국이 부족부족한 채로다. 요새 더러 만나봤니? 이상한 눈치 보이지 않던? 들어갔단다. 에? 언제요? 분녀는 눈이 번쩍 뜨인다. 망간 거리에서 소문 듣고 오는 길이다. 윤페의 건수들과 한 줄에 달릴 모양이다. 사람 일 모르겠다. 낮쯤 와서 책까지 두고 갔는데요. 낌새 채고 하직 차로 왔었나 보다. 멀건 소소리 패들과 휩쓸려 지내더니 아마도 그간 음특한 짓을 꾸민 게야. 눈치가 이상은 하였으나 그렇게까지 되다니요? 사실 분녀는 거기까지는 어림하지 못하였다. 아까 상구와 끝내 말타뚬까지 하다 그의 심사를 설구치게 된 것도 실상은 그의 말이 정과는 달라 수상하게 나온 까닭이었다. 녀석들의 언결 입었거나 그렇지 않으면 철모르고 새롱새롱 덤볐거나 한 게야. 사람은 겉보라니 아니구먼. 이 일을 어쩌노. 어머니 어머니로서는 공연이 걱정이었다. 웃 학교는 애시당초 틀렸지. 초라니 같은 것 사람 잘못 가렸어. 슬그머니 딸을 바라본다. 분녀의 얼굴은 안온한 것도 같고 아득한 것도 같다. 사람과 생각이 다른 것이야 하는 수 없죠. 넌 어떻게 생각하느냐 말이다. 분하지 않으냐. 분하긴요. 먼숙한 얼굴을 은연중 바라보며 어머니는 은근한 목소리로 너희들 그간 아무 일 없었니? 분녀는 부끄러운 뜻에 화끈 얼굴이 달며 착살스런 어머니의 눈초리에서 외면하여 버렸다. 있었다면 다리다. 수삽스러운 생각에 어머니가 자리를 뜬 것이 얼마나 시원한지 알 수 없다. 어머니에게 대하여서만 보다도 애매한 상고에게 대하여 더 부끄럽다. 일신이 별안간 더럽고 깨끔하다. 어쩐지 어시마하여 밤이 늦었을 때 분녀는 골목을 나갔다. 남문 거리에 가서 한 모퉁이에 서기만 하면 웬만한 그날 소식은 거의 귀에 들려온다. 한길 복판 게시판 옆에 두런두런 모여서들 지껄지껄하는 속에서 분녀는 영락없이 상구의 소문을 가달가달 훔쳐낼 수 있었다. 건수가 개수였다. 모여서 글 읽는 패를 모으려다가 들킨 것이다. 학교에서는 상구 애에도 두 사람 거리에서는 건수와 윤펜의 세 사람 상구가 건수에게 책을 빌었을 뿐이나 집을 속속 들이도 수색당하고 학교에서는 나오는 대로 대학을 맞을 것이다. 상구도 이제는 앞길이 글렀구나 생각하면서 분녀는 발을 돌렸다. 이렇게 될 것을 예려하고 그를 숨기고 허랑하게 처신을 하여 온 것 같아. 면목 없고 언짢다. 집에 돌아오니 상구에 두고 간 책이 유난스럽게 눈에 띈다. 그립기보다도 도리어 책망하는 원혼같이 보여서 쓰러들고 아궁 앞으로 내려갔다. 차라리 태워버리는 것이 글거리가 남잖아. 피차에 닿지. 불을 그어대니 속장부터 부싯부싯 타기 시작한다. 먹과 종이 냄새가 나며 두터운 책이 삽시간에 불덩어리가 된다. 어두운 부엌 안이 불길에 환하다. 상구안은 영영 작별 같다. 악착한 것 같아 분녀는 눈앞이 어질어질 하다. 나를 지남을 따라 무겁던 마음도 차차 홀가분 하여지고 상구에게 대하여 확실히 심드렁하게 된 것을 분녀는 매정한 탓일까 하고도 생각하였다. 굴레를 벗은 것 같이 일신이 개운하다. 매일 곧 없으며 책할 사람 없다고 느끼는 동안에 마음이 활짝 열려서 엉뚱한 딴 사람으로 변한 것 같다. 어느 날 저녁 늦이 하게 돼진물을 주고 우리에 의지하여 하염없이 들여다보고 있을 때 문득 은근한 목소리에 춤을 들이고 돌아서니 삽장문 어기의 사람의 꼴이 어뜩한다. 홀태 양복을 입고 철리른 맥꼴을 쓴 것이 갈데없는 망갑이다. 혹시 집안 사람들에게라도 들키면 하고 밖으로 손짓하며 뛰어갔다. 동문 밖까지 와줄 텐가 성 밑에 기다리고 있을게. 망갑은 외면하여 돌아서며 다짜고짜 부탁이다. 의논할 일이 있어 안 오면 낭패야. 대답할 여지도 없게 다짐하고는 얼굴도 똑똑히 보이지 않고 사람의 눈을 피하는 듯이 휙 가버린다. 어둠 속에 달아나는 꼴이 어렴칙하다. 약바른 꼴이 믿음직은 하나 너무나도 급작스러워서 분녀는 미심하게 뒷모양을 바라본다. 옆편 내 병이 위중한가. 방에 돌아와 빵설이다가 행티가 이상한 까닭에 담보를 내서 가보기로 하였다. 물론 그에게는 그만큼 마음이 익은 까닭도 있었다. 동문을 나서니 벌판이 까마득하고 늪이 우중충하다. 오리박 바다가 보이는지 마는지 달없는 금음밤이 금시의 사람을 호릴 듯하다. 길없는 둔덕으로 들어서 성곽 밖으로 다가서기가 섬짓하고 깨름하다. 여우에게 홀리는 것은 이런 밤일까 여우보다는 사람에게 홀리는 것이 그래도 낫겠지 하는 생각에 문득 성벽에 납작 붙은 망갑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차라리 반가웠다. 산에는 성큼 뛰어와 날색에 몸을 끌었다. 무서운 판에 분녀는 뿌듯한 힘이 믿음직하여 애써 겨루려고도 하지 않고 두 팔에 몸을 맡겨버렸다. 분녀 이름을 부를 뿐 다른 말도 없이 급작스리 허리를 조이더니 불악스럽게 밀친다. 다짜고짜로 개처럼 뭐야 원 분녀는 분녀는 쇠부득 쓰러지면서 개정거리나 어기찬 얼굴이 입을 덮는다. 팔이 떨리며 몸짓이 어색하다. 말이 소용있나. 목소리에 분녀는 웅끙하였다. 녀석 누구야 소리를 지르나 입이 막히운다. 망가 빈 줄만 알았니 어수룩하다. 못된 것 깍다기 손으로 뺨을 하나 올려 쳤을 뿐 즉시 둘리워 꼼짝할 수 없다. 듣지 않을 듯해서 감쪽같이 망가비로 변해보았다. 계집을 속이기란 여반장이야. 메코 쓰고 홀태 양복만 입으면 그만이니 천수도 사내라 당할 수 없이 빡세다. 나는 망가비와 좋긴 좋구나. 여기까지 나오는 것 보니 녀석도 여편내는 마저마저 거꾸로 치는데 말 아니냐. 물건을 낚시삼아 거리의 계집들 다 망쳐놓으니. 천수의 심청은 생각할수록 괘씸하였으나 지난 후에야 자취조차 없으니 할일 없는 노릇이다. 마음속에 담고 있을 뿐 호소할 곳도 없으며 물론 말할 곳도 없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나를 지날수록 괘씸한 마음은 차차 쓰러져 갔다. 어차피 기구하게 시작된 팔자였다. 명준이 때나 천수 때나 누구인 줄도 모르고 강 밖으로 몸을 맡겼다. 당초에 몸을 뜯고 울고 하였으나 지금 와보면 명준이나 천수나 망가비까지도 다 갔다. 기운도 욕심도 감동도 사내란 사내는 다 일반이다. 마치 코가 하나여 팔이 둘인 것 같이 뛰어나지 못한 사내도 나은 사내도 없고 몸을 가지고만 아는 한정에서는 그 누구가 굳이 싫은 것도 무서운 것도 없다. 명준에게 준 몸을 망가비에게 못 줄 것 없고 망가비에게 허락한 것을 천수에게 거절할 것이 없다. 다만 부끄러울 뿐이다. 벗은 몸을 본능적으로 가리게 되는 것과 같은 심정으로 그것은 여자의 한 투다. 문만 들어서면 세상의 사내는 다 정답다. 천수를 굳이 괘씸히 여길 것 없다. 분녀는 이렇게까지 생각하게 되었다. 마음이 허탕하여 졌다고 할까 확실히 새 세상을 알기 시작한 후로 심정이 활짝 열리기는 열렸다. 아무리 마음속을 노려보아도 이렇게 밖엔 생각할 수 없다. 천수를 안 된 놈이라고만 칭혼할 수 없다. 정신이 산란하여 몸이 노곤하다. 살림은 나아지는 법 없고 일반인 데다가 어느 날 또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이웃 꼬울 재판소에서 검사국으로 넘어갔던 오빠의 재판이 열리는 것이다. 조합 당사자들에게 호출이 왔을 것은 물론이나 경찰에서 침량하여 집에도 통지가 왔다. 들어간 후로는 꼴을 본지도 하도 오랜 까닭에 어머니만이라도 참내하여 징역으로 넘어가기 전에 단 눈 보기만이라도 하였으면 하나 재판을 내일같이 앞두고 기차로 불과 몇 시간이 안걸리는 곳인데도 고륙을 보러 갈 노자가 없는 것이다. 어머니는 딸을 딸은 어머니를 쳐다만 보며 종일 동안 궁식거릴 뿐이다. 생각다 못해 분녀는 밤늦게 거리로 나갔다. 망가비밖엔 생각나는 것이 없다. 통 사정하면 물론 대기는 될 것이다. 말하기가 심히 거북하여서 주저댈 뿐이다. 횡드렁한 가게에는 그러나 망갑의 꼴은 보이지 않는다. 구석에 박혀있던 천수가 빈중빈중 웃으며 나올 뿐이다. 망갑이 보러 왔니? 온천으로 놀러 갔다. 우인이 없다면 말도 할 수 없기에 얼빠진 것 같이 우두커니 선노라니 천수는 민망한 듯이 덜미를 친다. 요전일 노엽니? 뒤를 이어 무슨 일인지 내게 말하렴. 낯선이 말이지 망가비에게 말해도 소용없을 줄이나 알아라. 내게서 벌써 맘 뜬지 오래야. 요새는 남도 집 월선이와 좋아서 지네는 모양이더라. 옆현내 병은 내일내일 하는데 분녀는 분시에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 같다. 눈앞이 아득하다. 가게라도 반 띄워 주겠다고 꼬이지 않던? 옆현내가 죽으면 후실로 들여 가게를 맡기겠다고 하지 않던? 누구에게든지 하는 소리 그게 수란다. 기둥을 잃은 것 같다. 몸이 떨린다. 그를 장래까지 믿었던 것은 아니나 너무도 간특스럽게 속히운 셈이다. 망가비처럼 능청스럽지는 못하나 내게 무엇을 속이겠니? 무슨 일이든 말하렴. 내 힘엔 붙인단 말이냐? 아무것도 아니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나 돈이라면 여기 잔돈 뿐이나 있다. 어떻게 여기지 말고 소용되는 대로 쓰려무나. 천수는 지갑을 내서 통째로 손에 지어준다. 분녀는 알 수 없이 눈물이 솟는다. 예측도 못한 정미에 가슴이 듬뿍해서 도리어 슬프다. 어머니는 재판소에 갔다 온 날부터 시마가 나서 누웠다 일어났다 하였다. 훌렁바지를 입고 용수를 쓴 오빠의 꼬리 눈앞에 어른거려 잠을 못 이루는 눈치다. 눈물이 마를 새 업고 눈시울이 부어서 벌겠다. 몇 해 징역이나 될까 판결이 궁금하다니 보다 무섭다. 엄징한 재판장의 모양이 눈에 삼삼하다. 종가에서는 발조차 일체 끊었다. 시산안 속에도 단호가 가까워 온다. 거리 앞 장대에서는 매년같이 시민운동회가 성대하게 열린다는 바람에 거리 사람들은 설렌다. 1년에 한 번 오는 이 반가운 명절 때문에 사람들은 사는 보람이 있는 듯하다. 씨름이 있고 그네가 있고 활이 있고 자전거 경주가 있다. 사람들은 철시하고 새옷 입고 장대로 밀릴 것이다. 분녀는 정황은 못되었으나 그래도 명절이 은은히 기다려진다. 제사 지낼 떡은 못 빚을지라도 망가백에서 갖추어 얻은 것으로 이럭저럭 몸 지장은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올해는 그네를 띄어 상에 들 가망이 있는 것이다. 자전거 경주에 또 나가보겠다. 천수가 뽐내는 것을 들으면 분녀도 마음이 띠 놀았다. 을손일을 지울만 하냐? 올해야 설마 직구땡이지 어디 갈라고 우승길을 타들고 거리를 돌게 되면 나와 살겠니? 밤낮 살 공론이야. 이렇게 말한 것이 실상의 당일에는 어찌된 일인지 도무지 신명이 나지 않았다. 뽁을 박은 듯이 빽빽히 선 사람 틈으로 자전거 경주를 들여다보고 있노라니 앞장서서 달아나던 천수는 꽁무니를 쫓는 을손과 마주 스치더니 급작스런 모서리를 돌 때 기어이 왈칵 쓰러져 일어나는 동안에는 벌써 맨 뒤에 떨어져 버렸다. 을손의 가낙한 개교에 얼리 피었다고 북세를 놓았으나 을손이 벌써 1등을 한 뒤라 공론이 천수에게 이롭지 못하였다. 조마조마 들여다보던 분녀는 낙심이 되어 차례가 와서 그네에 올라탔을 때에도 마음이 허전허전 하였다. 나조차 마저 실패하면 어쩌노 생각하며 애써 힘을 주어 속꾸기 시작하였다. 희뚝거리던 설계도 차차 편편하여 지고 두 손아귀의 바도 힘차고 탐탁하게 활같이 휘었다 펴졌다 한다. 그네와 몸이 알맞게 어울려 빨리 닿는 수레를 탄 것 같이 유쾌하다. 나갈 때에는 눈앞이 희연하고 치맛자락이 너볗이 나붓긴다. 다리 밑에 울며 줄며 선 사람들의 수천의 눈망울이 몸을 따라 왔다 갔다 한다. 하늘에 오를 것 같고 땅을 차지한 것도 같다. 땅 위의 걱정은 어디로 날아간 듯 쉽다. 바에 달린 줄이 히어시 뻗쳐 방울이 딸랑 울릴 때도 얼마 닮지 않은 것 같다. 아래 에서는 연방 추스르는 말과 힘을 매기는 고함이 들린다. 몸은 퍼질 대로 퍼지고 1등도 멀지 않다. 그때였다. 들어왔다. 마지막 힘을 불끝내어 강물같이 후려시 솟아나갈 때 벌판으로 달리는 눈동자 속에 문득 맞은편 수풀 속에 요절할 한 점의 광경이 눈에 들어왔다. 순간 눈이 새까매지고 허리가 휘칭 꺾기우며 힘이 푹 쓰러지는 것이었다. 왕가일까 추측하며 재차 속구며 나가 내려다보니 움직이지도 않고 그대로 서있는 꼴이 게울렵 숲을 그늘 아래 완연하다. 그 불쭉한 녀석은 참다 못해 그 자리에 선 것이 아니요. 확실히 일부러 그 꼴을 하고 서서 이쪽을 정신없이 쳐다보는 것이다. 아마도 오랫동안 그 목적으로 그 짓을 하고 섰던 것이 요행 추위를 끌어 눈에 띈 것이리라. 거리에서 드팀전을 하고 있는 중국인 왕가인 것이다. 음직한 것. 속으로는 혀를 차면서도 이상하게도 한눈이 팔려 붓녀는 노리는 동안에 팽팽하게 당기던 기운이 왈싹 줄어들며 그네가 줄기 시작하였다. 허리가 꺾기우고 다리가 허전하여 치더니 다시 힘을 줄래야 줄 수 없다. 팔이 떨려 바가 휘친거리고 팔에 맥이 풀려 설계가 위태스럽다. 벌써 자세가 빗나가고 몸과 자세가 틀리기 시작하였다. 거의 방울이 마저마저 울리려던 표줄이 움츠러들게만 되니 그네는 마지막이요 일등은 따라갔다. 분녀는 아홉속금의 공을 한속금의 실책으로 탄망할 수밖에 없었다. 줄 아래 사람들은 공중의 비밀은 알 바 없어 혹은 탄식하고 혹은 소리치며 다만 분녀에 못 미치는 재주를 아까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된 바에야 하고 분녀는 줄어드는 그네 위에서 담대스럽게 녀석을 또려서 물리치려고 하였다. 그러나 이상한 것은 노리는 동안에 그를 물리치기는 커녕 이쪽의 자세가 어지러워질 뿐이다. 오금에 맥이 빠지고 따붓기는 치마폭이 부끄럽다. 일종의 유혹이었다. 천여명 사람 속에서 왕가의 극고를 보고 있는 것은 분녀뿐이다. 말하자면 두 사람은 많은 촌충의 눈을 교묘하게 피하여 비밀이 만나고 있는 셈도 된다. 왕가의 간특스런 손짓과 마주치는 분녀의 시선은 말 없는 대화인 셈이다. 분녀는 부끄러운 생각에 얼굴이 붉어졌다. 줄에서 내렸을 때까지도 좀 채 흥분이 사라지지 않았다. 좀 상해는 들었으나 상보다도 기괴한 생각에 몸이 무겁다. 이 개변을 누구에게 말하면 좋은가 혼자만 알고 있는 것이 옳을까 생각하며 천수를 찾았으나 많은 눈 속에서 소락소락 말을 붙일 수도 없어서 집으로 돌아와서야 겨우 기회를 잡았으나 천수는 홧김에 술이 거나하게 치하여 있다. 개울가로 나오련 요절할 이야기 들려줄게. 분해 못 견디겠다 을손이 녀석 분녀는 혼자 먼저 나갔으나 신압신압 거닐어도 천수에 나오는 꼴이 보이지 않았다. 분김에 을손과 막붙어 싸우진 않는가. 양버들 숲을 서성거리는 동안에 어두워졌다. 개울까지 나갔다 다시 숲으로 돌아오면서 할일 없이 왕가의 생각에도 잠겨본다. 초라한 꼴로 거리에 온 지 5, 6년이나 될까. 처음에는 마병장사를 하던 것이 차차 들어 지금에는 드팀전으로도 제일 크다. 실속으로는 거리에서 첫째 부자라는 소리도 있으나 아직도 엄지락 총각의 신세를 면하지 못하여 가끔 술집에 가서는 지전을 물쓰듯 뿌린다고 한다. 중국 사람들은 왜 장가가 늦을까 옆편 내가 귀한 탓일까 숲을 그늘 속으로 들어가려던 분녀는 기급을 하고 머물었다. 제 소리에 범이 있는 것이다. 왕관은 마치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 같이 벙글벙글 웃으며 앞에 막아선다. 하기는 낮에 섰던 바로 그 자리이긴 하다. 도깨비에게 홀린 것도 같다. 쭈뼈 솟았던 머리끝이 가라앉기도 전에 몸이 왕가의 팔 안에 있다. 입을 벌리기에는 너무도 어처구니 없고 삽시간이라 겨를 틈도 없다. 평생이 이다지도 기구할까 분녀는 혼자 앉았을 때 스스로 일신이 돌려 보였다. 수풀 속에서 왕가에게 경박을 당하였을 때 악을 다하여 겨뤘다면 겻지 못하였을까 가령 팔을 물어 뜯는다든지 돌을 집어 얼굴을 찢는다든지 하였으면 당장을 모면할 수는 있지 않았던가 그럼에도 그는 그것을 할 수 없었고 이상한 감동에 몸이 주저들자 기운도 의사도 사라져버려 그뿐이었다. 마치 당시에는 한빡 술에라도 치하였던 것 쉽다. 천수를 대할 꼴도 없다. 하기는 망갑과의 사이를 아는 그가 왕가와의 사이인들 굳이 나무랄 이치도 없기는 하다. 천수는 망갑에게서 그를 빼앗았고 차례로 왕가에게 빼앗긴 셈이다. 몸이란 나루에서 나루로 멋대로 흘러가는 한 척의 배 같다. 하기는 만약 그날 저녁 약속한 천수가 어김없이 개울가로 나와 주었다면 그렇게 신세가 빗나가지는 않았을 것이다. 천수를 한할까 왕가를 원망할까 분녀는 길게 한숨 지으며 생각에 눈이 흐리멍덩하다. 천수를 한할 봐도 못 되거니와 왕가를 미워할 수도 없는 것이다. 생각하기도 부끄러운 일이나 사실 왕가는 특별한 인간이었다. 산의 이상의 것이라고나 할까 그로 말미암아 분녀는 완전히 눈을 뜨게 된 것이다. 왕가를 보는 눈이 정관은 갑자기 달라져서 은근히 그가 그리운 날이 있었다. 피가 숨을 거려 몸이 덥고 고리 띵할 때조차 있다. 그런 때에는 뜰앞을 지척거리거나 성밖에 나가 바람을 쐬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도무지 몸이 식지 않은 때가 있다. 하룻밤은 성밖까지 나갔다. 돌아오는 길에 거리를 거쳤다. 눈치를 보아 왕가와 만날 수가 있지는 않을까 하는 속심도 없는 바 아니었다. 두근거리는 마음에 남문을 지날 때 도련히 천수를 만났다. 조바심하는 탓으로 태도가 드러나 보였는지 천수는 어둠 속으로 소매를 이끌더니 첫 마디의 실은 소리였다. 요새 꼴이 틀렸군. 영문을 몰라 맞장구를 쳤다. 꼴이 틀렸다니 눈이 뒤집혔단 말이냐? 눈도 뒤집혔는지 모르지. 무슨 소리냐? 요새 환장할 지경이지. 또 술 취했구나. 을손이한테 치더니 밤낮 술이야. 어물쩡하게 딴소리 그만둬. 쏘더니 목소리를 가라. 사람이 그렇게 헤프면 못 쓴다. 아무리 너기로 써니 천다꾼이가 되면 마지막이야. 뭔 말이냐? 그래도 시침을 떼니 왕가와의 진 말이야. 분녀는 뜨끼마여 입이 막혀버렸다. 수풀 속에서 본 사람이 있어 하늘은 속여도 사람의 눈은 못 속인다. 따귀를 붙인다. 분녀는 주춤하여 자세가 휘었다. 다시 그러면 왕가를 찔러라도 눕힐 테야 치가 떨려 못 살겠다. 한참이나 잠자코 섰던 분녀는 겨우 입을 열었다. 너 옷섭이 얼마나 넓으냐? 내가 네게 메었단 말이냐? 왕가와 너와 못하고 나은 것이 무엇이 있니? 그 후로 천수와의 사이가 뜬 것은 물론이었니와 분녀에게는 여러 가지 국리가 많아서 얼마간 거리와 일체 발을 끊었다. 아침 저녁으로 관사에 다니는 것도 일부러 궁벽한 딴 길을 골랐다. 관사에서 일하는 이에의 여가는 전부 집에서 보냈다. 빈집을 지키며 울 및 콩포기도 가꾸고 우물물을 길어 몸도 퍼칠 씻고 하는 동안에 열이 식어지고 마음도 차차 잡혔다. 몸이 깨끗하고 정신이 밝은 데다 뜰 앞에 조촐한 화초포기를 바라보고 있으면 지난일이 꿈결같이 밖에는 생각나지 않는다. 그 무슨 무더운 대병이나 치르고 난 것 같이 몸이 거뿐하다. 모든 것이 지나간 꿈이었다면 차라리 다행이겠다고 생각해 보면 머리채를 따 내린 몸으로 엄청난 짓을 한 것이 새삼스럽게 뉘우쳐진다. 명준 만갑 천수 왕갑 머릿속에 차례차례로 떠오르는 환영을 힘써 지워버리려고 애쓰면서 나를 보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처럼 조암하는 것은 없는 듯하다. 언제까지든지 찬 우물물을 끼얹어 식히고 얼려올 수는 없었다. 견물 생심으로 다시 분녀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 번개가 생겼다. 망측스런 꼴이 눈에 불을 붙여두었다. 여름의 관산은 까딱하면 개망신처가 되기 쉽다. 문이란 문 창이란 창은 재다 열어젖히고 대신에 얇은 밭이 젖으면 방안의 변이 색이 맞춥니다. 문이란 벽 속의 비밀을 기띔하는 입이다. 그 안에 사는 임자가 밤과 낮조차 구별할 주책이 없을 때 벽은 즐겨 망신주기를 좋아하는 것 같다. 그날 저녁 무렵은 유난히도 무더웠다. 더우면 사람들은 해변에서나 집안에서나 옷 벗기를 즐겨한다. 분녀는 이역 유난스럽게도 일찍이 부엌이를 마치고는 목욕물을 가는 보러 목욕관으로 들어갔다. 물줄을 틀어 더운 물을 맞추면서 한결같이 누구보다도 먼저 시원한 물속에 잠겼으면 하는 불축한 생각뿐이었다. 그러나 대체 주인 양주는 이때껏 무엇을 하고 있나 하고 빈지 틈에 눈을 댔다. 이 개망스러운 짓이 실수였는지도 모른다. 빈지 틈으로는 맞은편 건넌 방이 또렷이 보인다. 분녀는 하는 수 없이 방안의 행사를 일일이 보지 않을 수 없었다. 거의 숨을 죽였다. 피가 솟아 얼굴이 확 탄다. 목구멍이 이따금 울린다. 전신의 신경을 살려 두 손을 펴고 도마뱀같이 빈지 위에 납작 붙었다. 수돗물이 쏟아질 대로 쏟아져 목욕통이 넘쳐나는 것도 잊어버리고 분녀는 어느 때까지나 정신없이 빈치에 붙어 앉았다. 더운 김에 서러워서인지 눈에 불이 붙어서인지 몸이 불덩이 같이 덥다. 나를 지나도 흥분이 십살이 사라지지 않는다. 그런 세상도 있구나. 거기에 비하면 지금까지 겪은 세상은 너무도 단순하고 아무것도 아닌 세상이 아니여 문박 세상 같은 생각이 든다. 가지가지의 경험을 재진 것 같이 여기던 무거운 생각도 어느 결의인지 개어지고 도리어 자연스럽고 그 위에 그 무엇이 부족하였다는 느낌조차 들었다. 관사의 광경은 확실히 커다란 게임이었다. 일시 잠자던 것이 다시 깨어나 이번에는 더 큰 힘으로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아무리 우물물을 퍼서 몸에 퍼부어도 쓸데없다. 한시도 침착하게 앉아 있을 수 없이 육신이 마치 신장대 모양으로 설레는 것이다. 만약 그날로 도련히 상구가 눈앞에 나타나지 않았다면 분녀는 어떻게 일신을 정리하였을까. 요술과도 뜻밖의 상구가 찾아왔다. 들어간지 거의 달포만이다. 얼굴은 부숭부숭 부었으나 어느 틈인지 머리까지 깎은 후라 일신은 단정하다. 짜장 반가운 판에 분녀는 조금 소다스럽게 소리를 걸었다. 고생했구나. 맞았다. 동무들이 가엾다. 상구는 정과는 사람이 변한 것 같이 속도 열리고 말도 적실적실 잘 받는 것이 분녀에게는 알 수 없이 반갑다. 몸이 부은 것 같구나. 거북하지 않으냐? 넌 내 생각 안 했니? 다짜고짜로 몸을 끌어당긴다. 분녀는 굳이 몸을 빼지 않았다. 이번 같이 그리운 때 없다. 벼랑간 싸늘한 것 같구나. 핑계 겸 일어섰다. 분녀는 방문을 닫았다. 상구에게 대한 지금까지의 불만도 뉘우침도 다 잊어버리고 상구의 하는 대로 몸을 맡겼다. 누구보다도 지금에는 상구가 가장 그리운 것이다. 지난 날도 앞날도 없고 불붙은 몸에는 지금이 있을 뿐이다. 상구의 입술이 꽃같이 곱다. 다음날 관사에 나갔을 때 분녀는 천연스러운 양주의 얼굴을 속으로 우습게 여기는 한편 천연스러운 자신의 꼴을 한층 더 사특하게 여겼다. 그날 밤도 상구가 오기는 왔으나 간방같이 기쁜 낯으로가 아니었다. 밤늦게 오면서도 그는 전과 같이 노여운 태도였다. 퉁명스런 목소리였다. 너를 잘못 알았다. 발을 구르며 내까지인 것 한테 첫몸을 준 것이 아까와 이어 짐승 같은 년 너를 또 찾은 내가 잘못이었지. 그렇게까지 된 줄이야 알았니? 기어이 볼을 갈겼다. 소문 다 들었다. 굳이 일일이 이름을 들 것도 없겠지. 어떻든 난 쉬 떠나겠다. 상구는 말대로 가버렸다. 차라리 실컷 일어나 맞았더라면. 시원할 것을 더 말도 못 들어보고 이튿날로 사라졌으니 할일 없다. 서울일까? 사람이란 눈앞에만 안 보이게 되면 왜 이리도 그리운가? 그러나 상구의 실종보다도 더 큰 변이 생기고야 말았다. 마을 같던 어머니는 황급한 성질에 펄펄 뛰어들더니 손에 몽둥이를 집어들었다. 분녀야 정말이냐? 분녀에게는 곡절이 번개같이 짐작되었다. 금시에 몸이 녹는 것 같더니 너검는 몽둥이가 허공을 따는 것 같다. 허구한 곳 다 두고 하필 종가에 가서 그 끔찍한 소문을 듣다니 무슨 망신이냐? 올 때가 왔구나 느끼며 숨을 죽였다. 일일이 대봐라. 행실머릴 이 자리에서 전 매가 내렸다. 망가비 천수 또 누구냐 대라 치가 떨려 견딜 수 있나 몸 치장이 수상하더니 기어이 이 꼴이야 불매가 내리기 시작하였다. 분녀는 소같이 잠자코만 있다가 견딜 수가 없어서 매를 쥔 팔을 붙들었다. 어머니는 더욱 노여워 할 뿐이다. 이 고장에 살 수가 없다. 차라리 죽어라. 모진 매 등줄기가 주저내리는 것 같다. 종아리에서는 피가 튄다. 분녀는 하는 수 없이 매를 벗어나서 집을 뛰어 나왔다. 목소리는 따지 않고 눈물만이 바짓바짓 솟는다. 바다에라도 빠질까 목이라도 멜까 성문을 나서 환장할 듯한 심사에 정신없이 벌판을 달렸다. 큰 길을 닫기도 부끄러워 옆 길로 들었다. 허전거리다가 밭두둑에 쓰러졌다. 굳이 다시 일어날 맥도 없이 그 자리에 코를 박고 밤 대기를 기다렸다. 바다에까지 나가기도 귀찮아 풀포기에 쓰러진 채 밤을 새웠다. 다음 날도 집에 들어가지 않고 그렇다고 갈 곳도 없이 사람 눈에 안 띄게 종일이나 벌판을 헤매다가 밭속 초막 안에서 잤다. 그런지 나흘 만에 벌판으로 찾아 헤매는 식구의 눈에 띄어 하는 수 없이 집으로 끌려갔다. 어머니는 때리는 대신에 눈물을 흘렸다. 큰일이나 치르고 난 것 같다. 몸도 가다듬고 마음도 조여졌다. 딴 사람으로라도 태어난 것 같다. 관사에서 떨어진 후로는 들에 나가 밭일을 거들었다. 거리를 모르게 되고 밭과 친하였다. 여름이 짙어지자 벌써 가을 기색이었다. 들에는 곡식 냄새 섞여 들깨향기가 넘쳤다. 들깨향기는 그간 먼 생각을 가져온다. 분녀는 날마다 들깨향기에 젖어서 집에 돌아왔다. 그런 하룻날 도련이 낯선 청년이 돌아왔다. 날 모르겠어? 아무리 뜯어보아도 알뜻 알뜻 하면서도 생각이 미처 돌지 않는다. 명준이야. 듣고보니 틀림없다. 반갑다. 3년 만인가. 만주 갔다 오는 길이야. 나도 변했지만 분녀도 무던히도 달라졌군. 금광은 찾았누? 금광 대신에 사람 놈이나 때려 죽였지. 명준은 빙글에 웃는다. 고생을 하였으련만 그다지 충나지도 않았다. 도리어 몸이 얼마간 인 것 같다. 고향은 그저 그 모양이군. 분녀는 변화많은 그의 일신 위에 말이 뻗칠까봐 날세게 말꼬리를 돌렸다. 어떻게 할 작정인구? 밭대기나 얻어 갈아볼까 수틀리면 또 내빼고 말투가 허황하면서도 듬직하다. 생각하면 명준은 첫사람이었다. 기차는 금덩이를 가져오지 않은 것이 차라리 개운하다. 허락만 한다면 그와 나 마음 잡고 평생을 같이 하여볼까 하고 분녀는 생각하여 보았다.